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국에 전부 다 닥치고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전국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그게 이제 속속이름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하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고 간단한데 대한민국 선거가 한 50% 정도는 전산조작이고 또 50% 정도는 종이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도 여러분 한 만장 세게 되게 되면 차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를 박주연 변호사가 조작하다가 못 맞춰서 그랬다고 이야기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좀 냉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일찍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던 분이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누어준 투표지하고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많이 나오면 기껀표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가 여러분들 숫자를 맞춘 겁니다. 그게 23개 읍면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4개 읍면동에서 나누어준 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나온 표수가 다른 겁니다. 이게 23개 읍면동인데 이거는 기껀표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에 플러스 2 기껀표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서울 동대문을에는 나누어준 표수보다 투표함 속에 나온 표수가 한 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1 그다음에 기껀표 항목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 서울 동대문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한 거죠. 신기하죠? 다 기껀표를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는 실물 비조 투표지를 투입하다가 한 표를 덜 집어넣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표를 0.4표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올림 처리해야 되거든요. 0.5 이렇게 하면 한 표를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게 더해진 표수는 여기 A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한번 보시게 되죠. 이게 이제 광동구 갑일 겁니다. 전주의 후보하고 진선미 후보가 대결한 구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178표 조작 국외 부자자 투표 394표 조작 광일동 관내 사전투표 4447표 조작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조작된 표에 더해진 선관위 위조 투표가 몇 표냐 하면 여기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가 9178표인데 여기에 위조 투표지가 394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3947표는 선관위 선거인수 15789표의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게 0.25죠. 제외국민투표 394표에는 19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단 위조 투표지가. 그럼 그것은 선거인수 786의 4분의 1이면 196.50이죠. 그럼 한 표를 올리지 않습니까? 197표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로 아주 건수한 차이는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의 불일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46표 정도가 남으면 그거는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남은 숫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과정은 본 적이 없지만 그 위조 투표를 투입한 사람들이 남긴 점검으로는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24군데에서 기권표가 마이너스 1로 처리되고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 장목의 플러스 1, 플러스 2가 이렇게 된 것은 그 가능성이 뭔가 아닐까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혹은 5분의 1을 할 때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의 불일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는 999개 은면동이 있습니다. 숫자가 큰 경우에는 위조 투표지 투입이 남아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다가 남은 표수를 더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기권표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 원미의 투표자 이게 기권수가 59표가 남은 겁니다. 그럼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서 여러분들 같은 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14, 10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숫자 불일치 문제죠.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죠. 이 서울 노원구 갑 공능 일동 사전투표에서는 지역선거인수가 7911표고 관외 투전투표가 7901표가 돼가지고 10표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박주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노원갑이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노원갑의 조작이 100%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노원갑을 이런 분석해 보게 되면 위조투표지가 17,553표가 투입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은 52,660명이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간위가 7213표라고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만큼 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원갑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 노원갑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갑을 보시게 되면 37장이 남은 겁니다. 표가. 잘못 투입 구분한 투표장마에 플러스 37, 기껀표에 마이너스 37, 제로로 처리한 겁니다. 노원갑에 서울의 대부분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노원갑 같은 경우는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37매가 더 나왔습니다. 교부한 것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에 플러스 37표를 그리고 기껀표 항목에 마이너스 37표를 이렇게 해서 제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처럼 숫자가 적을 때는 전산 조작상의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의 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에 숫자가 제법 크고 꼭 같은 수만큼을 기껀표에 마이너스 처리하게 됐으면 그것은 투표장에서 교부된 투표지수보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보다 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남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죠. 서대문갑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서대문갑도 이렇게 나옵니다. 서대문갑 두 번째인가 오산. 서대문갑이 나오네. 연희동. 연희동에서 8표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연희동에. 그러면 그냥 전체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서대문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됩니다. 서대문갑에는 30장이 남은 겁니다. 플러스 30에 기껀표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하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충현동 관내사전투표, 홍재재이동 관내선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표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고 숫자가 전산상의 숫자하고 실물로 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실물로 된 숫자상에서 발표한 오류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표를 집어넣는 건 보지 않았지만 표를 집어넣은 사람들이 찌꺼기가 다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